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결구절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꿈이나 환상으로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거나 자동차 기름이 바닥에 떨어져서 우연히 사람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야담법석을 부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굉장히 많고 예수님의 표준 영정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콥틱 기독교나 동방 선교회 같은 그런 데서는 표준 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고 엉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형상에 집착할 때 오히려 저급하고 유치한 신앙이나 미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대별하면 귀의 종교와 눈의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귀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귀의 종교 대표적인 눈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보면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의 종교인 기독교가 눈의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카토릭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귀의 종교가 눈의 종교화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저급하고 유치한 신앙, 미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예가 김승옥 씨입니다 소설가 김승옥 씨 우리들 세대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무진기행이나 서울 1964년 겨울 등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주옥 같은 소설로 당시 청년들의 사상적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이후 환상인이 계시니 방언 등을 강조하는 순복음 개통의 신앙에 빠졌고 작품다운 작품을 단 한 편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더욱 깊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이 김승옥 씨의 예가 극단적인 예, 특별한 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 꿈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귀의 종교인 기독교를 절대로 눈의 종교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책마 가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구절들을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귀한 별명을 붙여주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며 왜 우리들은 거기에 빠졌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의 깊은 뜻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사람은 바로 눈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두 그루 그것은 뜻을 가진 깊은 뜻을 나타내는 어떤 설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동산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정하신 최초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내가 가지겠다는 것이 바로 눈의 종교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전부 다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다 망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데는 딱 한 가지 부동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질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할 때만 성공과 영원한 행복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이레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이레네는 안식, 평화, 하나가 됨 그리고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에 에이레네의 복이 내게 저절로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누구냐 하면 어둠의 권세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리고 귀에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별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거짓의 압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 하얀 거짓말까지 포함하여 모든 거짓말들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파괴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어둠에 빠지게 하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거짓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탐스럽고 먹음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물 부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마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급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 생각과 동급으로 만들고 대항한다고 합시다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격도 역량도 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이익들이 충돌하게 되고 센 사람은 약한 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각자의 기준으로 살 때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지옥이고 저주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의 기준과 판단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에 백년도 안 되는 인생이 이토록 아수라장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두움의 권세에 사정없이 휘둘리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땀을 흘리지만 여전히 지옥을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그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죄 싹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돈 좀 있어 사는가 싶지만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들 수천억의 재산을 챙긴들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와이프한테 단 한 시간만 닭달당해도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네 번씩 하루에 열 시간씩 닭달당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 삭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값이 치러지겠는가 말도 안 된다 하시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잘 인용하는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10%만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실패, 절대로 재개할 수 없는 것 같은 실패라도 사실은 10%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반응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90%입니다 내가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0%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나는 90%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스 1장 16절에서 그 엄청남을 다운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한 번만 실제로 보면 그분의 존재를 믿겠다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시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보금서에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1절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보금서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을 읽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습이 어찌 되었건 간에 그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풍성하게 살기 위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나는 더욱더 풍성한 삶 번성하고 충만하고 에일의 내복이 더 커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은 왕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권한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모두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를 위하여서 또한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막강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벗어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시원찮은 힘이라도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권세들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힘들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힘은 자연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내는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뜻에 얼마만큼 합당한가만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힘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극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나 세상에는 그분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나쁜 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남한국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권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39명 중 북왕국 19명 모든 왕이 남한국의 18명 왕이 한결같이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와 자신의 일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도 가난한 남한국에는 두 명의 제대로 된 왕 여호사박과 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남북왕국이 갈렸다고 하는 것은 북왕국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한국에는 전혀 마실 수도 없는 사해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모든 19명의 왕들이 다 폐역하였습니다 일찍이 파멸당합니다 남한국에는 그런데 요시아와 여호사박이라는 신실한 왕 두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통일왕국에서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누립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데 쓰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증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힘에 1이 1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금수조냐 흙수조냐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힘을 쓰고 있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삶은 복된 것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항하는 힘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제국들은 모두 하나같이 멸망하였습니다 폭군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았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하여 늦더라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과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작은 힘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힘을 극대화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나 여성 해방, 어린이 해방 그러한 것들은 힘이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리 베스 존슨은 오늘 우리가 읽는 영적 기억과 예수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만끽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녀는 삶의 바닥까지 추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조기 결혼하였고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에 이혼하고 심신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으로 온갖 병에 시달렸습니다 사업마저도 파산해서 생계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뉴멕시코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년 동안 치과하면서 성경만 파고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심신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량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하산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템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냥 시작한 것입니다 마더테레사 자꾸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7살 때 단돈 2천 원을 들고 인도 거리로 나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죽어가는 노인 그를 도우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니까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얼굴을 닦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로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경영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뉴멕시코의 산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수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방송, 디자인,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 가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자기의 재능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아이디어로 계속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무슨 일을 할 때 이 잘 돌지도 않는 잔머리로 굴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들이 고모양 국골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분께서 쓰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마더테레사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이라고 말합니다 로리 베스 존슨은 뉴멕시코 산 속에서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을 그의 책 예수 CEO 영적기업과 예수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추러 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였다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도 단임 목사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셨다 이 책을 읽고서도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단임 목사라든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거기에 신물이 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책에는 가난하고 배경없고 비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행하여서 살아난 수많은 예화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통성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식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영광과 물질과 사람과 자원, 돈 그런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행했고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역은 가정, 사업, 교육, 정치 모든 분야를 망나합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룰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일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못하면 그 일 역시 당신을 영화롭지 못하게 합니다 역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일이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남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묵묵히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수님은 5천명 한 번 딱 먹이시고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우리들은 매일같이 우간다 어린이들을 수천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형상을 절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을, 비는 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할 때 내게서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의 형상이고 나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과연 여와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남의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배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